본 영상은 손정민 군 사건 관련 행정소송에서 얻게 된 올림픽대로 cctv 화면의 평상시 실제 모습 영상입니다. 왼쪽 상단이 화질 개선한 왈자나무 근처인데요. 화면을 키우게 되면 좀 더 잘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크기는 작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화면을 더 확대하고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정도라면 사람의 움직임이나 옷 색깔 구분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. 하지만 역시나 주변이 어두운 게 문제이긴 합니다. 그래서 밝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선명도를 유지한 게 딱 이 정도 화면입니다. 이전 화면이 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행여하실까봐 예전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예전 모습입니다. 장 numer으나 자막 등 Mom smash 한다면 자막음식 주중 작 cob Murray 토론葉 als Nagar 지방 산 아래 수리 해완 아래 빼앗 흑 간 ib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